야야야야야 아이고 탄생이 어렵다 아이고 껍데기 깨고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다 오 신기해 부리를 엄청 움직이는데 이 끈이지 이게 탯줄이 같은거지 어머 어머 신기하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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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까줬어요 이제 지가 쭉 빚어 나와 좀 있으면 귀를 쓴다 쉽네 응원한다 정보들 너만 쳐다보고 있어 으쌰으쌰으쌰 힘써 힘써 야 방울아 방울이는 안돼 힘 좀 써 어머 저기야 이거 봐봐요 엄마 머리다 저거 머리 부리도 이래 입으로 어머야 다 태워 다 생겼다기야 옛날에 이런거 중그러워서 보지도 못했는데 나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보이는거야 그래 예전에 이런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 맞아 네 예전에 이런거 보지도 못했어요 으쌰 힘 좀 써라 한번 더 신기해 아우아우 어떡해 어떡해 감사합니다.